스크린 나이스 이런 불량 박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 줄 알아요? 니가 10배는 더 잘 가르칠걸? 매일같이 술 처먹는 대학생 십새끼들보다? 아이 근데 그 집에서 날 받겠냐 이 말이지 난 대학생이 아닌데 구라를 좀 치지 뭐 아 괜찮을거야 일단 내 소개로 가는거니까 그리고 아들아 아버지는 안녕하세요 재영 건축과 남부여자 선생님 아시나?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사시던 집이잖아요 여기가 야 저기 오늘 쳤어 제가 참관을 좀 해도 될까요? 이 근처에 카펫으로 생긴건가? 풀타임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수업 어떻게 하시려지 나는 오로지 다이가 이 시험 전체를 어떻게 치워나가는지 장악하는거야 실전이 아버지는 기성 제시카라는 친구가 좀 독특한 수업을 하면서 애들을 꽉 참는다고 소음이 쫙 낫답니다 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총 또 그 친구 수업이 유니크하면서도 어 그래그래 소편하겠다 정인이 올라가있어 이제 뭐 테스트 주잉 뭐 그런거 아니니까 여기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잠실 수 있어 아 아니 아니 없어 잠실 수 있어 엄대들이 시리어스 도시라고 이 새끼 도지 도대야 죄송해요 뭐가 임마 다요 우리가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네요 뭐 spices 그리고 기사식당 너희들 먹으라 더 먹어 더 먹어 어? 네